현대 인류의 지식체계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니. 그 이상한 꿈 진짜 다시 꿀 순 없는 건가? 레드 썸? 뾰로롱 인생 맛집이었는데 하이 왜 던지고 그러세요? 안녕히 가세요. 저 진짜 저거 누나 왔네? 잠깐만 설마 오늘도 이거? 나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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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나왔네 이거 웅 안 돼! 뭐가 안 된단 말이야. 장만하고 빨리 가세. 이리 와! 오케이. 오긴 왔는데.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나. 식사 대령하였사옵니다. 자, 자, 자. 다들 자주 마시게. 지금 우리가 놀러 나온 게 아니잖소. 근자에 발결된 그 벽서 때문에 이곳 반촌 분위기까지 어지럽다고 하오. 장차 주상을 보필할 우리 유생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소? 아, 사건의 전모라.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란 말이오? 쉽지요. 너무 쉽지요. 벽서에 휘갈긴 문자가 어림잡아 일천여자. 헌데, 오밤중에 그리 긴 문장을 일필휘지로 썼을 리는 없고. 분명 벽서 내용을 미리 써둔 원본이 있을게요. 그 원본만 찾으면 바로! 과연! 시험때마다 바뀌었을댕. 이게 뭐지? 찐떡? 뭐지? 이 맛은? 매콤하고 얼싸한데. 묘하게 상쾌해. 마늘도, 고추도 없는데? 맛의 비밀. 범인은 이놈인가? 맛의 비밀. 맛의 비밀. 범인은 이놈인가? 어까 dysphalos. 먹방 millionairePhD. Pleasure이FD. 산겁게 집으로 찾으시는게 저입니까? 아니면 이 벽서 원분입니까?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고하지 않을 것이오니 제가 어찌 못 알아보겠습니까? 나으리의 퓨체를 진짜였어?